우리 천국 대한민국을 주의로 보러 축복합니다. 우리 한국 선거들을 주의로 보러 축복합니다. 로마서 13장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. 이제 어둠의 일을 겪고 피치에 갚을 수 있자 우리 천국 대한민국 이 국민들이 절반에 가까운 순차가 어둠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. 사회주의 동사무위 주사파를 공정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. 이때로 우리가 밑에 갚을 입기 위해서는 어둠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. 그리고 이수로 옷 입어야 합니다. 이수로 옷 입으라 이수로 옷 입으라 자유주의로 옷 입으라 주사파의 옷을 벗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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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루야 모임ourt 입으라